안녕하세요 양평 탑부동산 진섭 바빠 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현장은 여기 이제 지평면 월산이라는 곳입니다. 어제 밤새 비가 많이 오고 오늘은 비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햇살을 볼 수 있는 쾌청한 날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조용하고 마치 숲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숲속에 작은 쉼터 같은 그런 공간을 소개를 하러 나왔습니다. 현재 총 4필지인데 2필지는 이미 계약이 완료가 됐구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2필지를 설명을 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바라보는 부분이 지금 제가 남쪽으로 이제 남쪽으로 한번 영상을 비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1필지의 토지인데요. 총 4필지로 분할을 해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뒤쪽으로 2필지는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제가 뒤로 가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비가 오고 오늘도 날씨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드론을 안 갖고 왔는데 일단은 이렇게 영상을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바라보는 방향이 정남양 입니다. 정남양이고 지금 영상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2차선 큰길이 도보로 한 4,5분만 걸어가면 될 정도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2차선 큰길에 살짝 숨어져 있는 큰길에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면 산을 두르고 있는 굉장히 아늑한 정남양에 꼭 산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토지와 이쪽 토지 두 필지는 계약이 완료가 됐구요. 지금 아래쪽 토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현황대로 분할이 될 겁니다. 이렇게 앞에 두 필지가 있는데요. 지금 좌측이 남쪽으로 봤을 때 좌측이 살짝 높구요. 그 다음에 아래쪽이 살짝 낮습니다. 그리고 차량된 이 부분은 저쪽에서 이렇게 진입하는 그런 모양의 형태가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는 지하수 대공이 저쪽에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필지로 분할이 되면 4집에서 그 물을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다 되어 있는 조건으로 보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추후에 추후에 농막을 넣으시게 되면 정화조까지 매도인 분께서 해주는 그런 조건입니다. 대신에 여기는 조건이 뭐냐면 주택 보다는 주말용 농막을 설치하실 분들. 그러니까 네 분이 모두 주말용 농막을 설치할 용도로 찾으시는 분들에게만 한해서 매도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고 지금 총 160평 입니다. 도로를 포함해서 총 160평 이구요. 160평이 현재 금액이 현재 금액이 9600 입니다. 그래서 1억 이하구요. 1억 이하고 지금 입지가 굉장히 편안하고 전면 시야도 좋구요. 양지 바르고 2차선에서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1억 이하의 주말용 토지, 주말용 농지를 찾으시는 분에게 추천을 드리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이 토지는 현재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폐열은 20%로 20%로 보시면 되고 지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다비라든지 이걸 성토해서 밭으로 사용하는게 아니고 예전부터 예전부터 밭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지목이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구요. 제가 이 파이프를 지금 들었습니다. 이거는 물입니다. 지하수 배관을 아예 설치를 해 놓으셨구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저 컨테이너는 지금 이 한필지 안에 농막으로 신고를 해서 아예 가져다 놓으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컨테이너 부분은 이 토지에 포함된 건 아니구요. 요거는 추가적으로 논의를 주인분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오늘 물건지는 지평명 월산입니다. 월산이고 지금 입지가 2차선 큰길에서 그냥 도보로 한 3분에서 5분만 걸어오면 되는 거리구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남양입니다. 정남양. 거의 남양의 토지로 이렇게 바라보구요. 전면 시야에 가림이 전혀 없습니다. 전면 시야에 가림이 전혀 없고 이렇게 들어오면 큰길에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아늑하게 마치 산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의 그런 토지입니다. 그런 토지입니다. 그래서 주인분께서 분할까지 완료를 전부 다 해 드리구요. 그 다음에 물이랑 오수, 정화조까지 설치를 완료해 드리는 그런 조건입니다. 지금 정화조를 설치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은 여기는 물론 대공으로 내 집에서 이용을 하겠지만 개별로 파시게 되면 대공 같은 경우에는 한 750에서 800이 들어갑니다. 그것만 해도 1,300입니다. 이 토지는 지하수 정화조 토목 분할까지 모두 완료해 주고 9,600입니다. 160평이구요.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토지고요. 다른 무엇보다 현장에 와서 보시면 이 토지 정말 마음에 드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구요.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바빠였습니다.